가장 무서운 적. 사람은 그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 현역에서 은퇴하고 노후 생활을 하게 되며 그때 예외 없이 무서운 적을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료이다. 무료는 재미있는 일이 없이 심심하고 지루한 것이다. 그래서 무료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빨리 늙게 하고 죽게 한다. 나이 들어 은퇴한 후 노년 생활에서 이 무료는 치명적인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 무료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수인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젊었을 때 바삐 살다 보니 준비를 하지 못해 가장 무서운 적인 무료 앞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무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상책이다. 무료는 생각보다 깊이 사람에게 침식 노세를 가속화하는 속성이 있는데 각종 통계에 의하면 은퇴 후 노후를 살고 있는 노인들의 70%가 하루 종일 tv 앞에서 소일한다고 한다. tv 시청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루 중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낸다는 것은 소중한 노년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다. 우선 tv 시청은 가장 수동적으로 사는 소극적인 자세이다. 비생산적이고 소모만 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수동적이 되어 빨리 늙게 된다. 그래서 보통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자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더 한심하다. 그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이 운동부족. 소파에 깊숙이 앉거나 들어 누워 있으면 완전한 운동부족이다. 노년의 운동부족은 급속한 근력부족으로 이어져 더 빨리 늙는다. 또 하나는 능동적으로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몸과 함께 정신도 늙어간다. 그렇다면 가장 무서운적인 무료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tv 시청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만 바꾸면 방법은 여러가지이며 크게 긍정적인 일상을 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tv 시청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뉴스와 함께 자기가 선호하는 몇가지 프로그램으로 제안해야 한다. 다음은 강제 외출이다. 노인 전문 임상이들이 한결같이 권하는 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가까운 노인 폭지관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 중 몇가지에 참여하면 정기적으로 폭지관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걷기 운동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점심 식사도 폭지관에서 하면 일거 양득이다. 노인이라도 하루 4천보 이상은 걸어야 한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는 말이 그것이다. 걷기는 누구나 평생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운동이며 끝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편이기도 하다. 사람은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다. 정신도 똑같이 건강해야 건전한 것이며 노년도 마찬가지다. 뇌의 활성화는 독서와 글쓰기가 최고다. 책을 읽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글을 쓰면 그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능이 따라온다. 말하자면 독서는 나이 들어하는 공부인데 공부를 하면 뇌는 활성화되어 해마의 신경세포가 증식하고 새로운 신경세포는 노화를 방지하여 젊음과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따라서 독서와 글쓰기는 정신적으로 끝까지 젊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다. 은퇴한 후 집에 있으면 자칫 미운 삼식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노 부부가 살아도 가사를 분담하면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등을 분담하면 활동량도 늘어나고 부부 사이도 좋아진다.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은 그래서 진리이다. 다음이 컴퓨터와 친해져야 한다. 지금은 노년에도 이메일과 블로그는 물론 온라인 쇼핑과 인터넷 뱅킹도 해야 한다. 컴퓨터의 검색 기능을 활용해야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댓글을 쓰는 등 SNS에도 적극 참여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 시대를 4차 산업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퇴하고 늙었지만 알고 배워야 한다. 악기를 택해 배울 수도 있고 화초를 길러볼 수도 있다. 나는 나이 70대에 첼로를 시작했으며 파이프 올겐과 피아노의 반주로 청중 앞에서 연주도 여러 번 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한두 가지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범위는 넓고 다양하다. 관건은 하나 절대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다. 무료를 극복하려면 몸도 마음도 부지런하고 분주해야 된다. 소파에 앉아있거나 들어 누우면 노쇠현상은 급속히 진행되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무료임을 깨달아 이를 대처해야 건강한 수명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늙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녹쓰는 것을 걱정하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